또 한 사람이 이재명 씨죠. 대선에서 패배하고 계양을 해 송영길 씨의 지역구를 받아서 당선되고 그리고 당대표까지 출마해가지고 방탄 국회의원 방탄당대표를 완성을 했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소환 통보가 바로 떨어진 모양입니다. 수사를 따지게 되면 검찰 수사가 좀 더 엄하죠. 경찰 수사보다. 검찰 수사가 아주 엄합니다.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한 겁니다. 이준석은 경찰이 통보한 거고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국민적 관심사인 여러 건의 사건에 관여됐으면 당연히 검찰이 혐의를 갖고 있으면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어떻게 된 건지 대한민국에서는 우리는 분명히 자유민주공화국에 삽니다. 자유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은 성별과 피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법앞이 평등하다는 것이 그게 공화국의 가장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한 일에 민주당이 발칵 감아 뒤집힌 모양입니다. 오늘 지금 조선일보의 일면 온라인신문의 톱기사는 야당 이재명 당대표 소환은 검찰 공화국의 정치 보복이다. 이 사람들은 뭐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말을 만들어내는 데는 참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한 이야기할 때 어느 조탁 기술이다 어느 조탁 능력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재명 소환은 검찰 공화국의 정치 보복이다. 제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민주공화국의 모든 국민들은 시위 고화를 불문하고 혐의가 있으면 경찰 수사나 검찰 수사에 응해야 된다.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죠. 여당은 이에 맞서서 떳떳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 수사에 기꺼이 응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원님 출석 요구서가 방금 도착했습니다. 전쟁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휴대전으로 보다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최척근인 김현지 보좌관이 보낸 메시지는 검찰의 소환 통보 이유로 이런저런 것을 들어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환 통보 받은 날 호남을 찾아간 이재명은 죽고자 하면 산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죠. 정말 아주 멘탈이 아주 역대급입니다. 멘탈이 소환 통보에 김현지 최척근 보좌관이 이것은 전쟁입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서 문자를 보낸 것이 아마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이 된 모양입니다. 돌아가신 김문기 씨라고 있죠. 경기도의 개발공사에 김문기 모른다 국토부가 협박했다. 검찰은 바로 이재명 씨를 허위바른 혐의 조사 그 김문기 씨하고는 뉴질랜드인가 어딘가 시찰 여행을 가서 찍힌 사진이 여러 장 밝혀졌죠. 대선전에 그리고 또 골프를 함께 친 것도 밝혀졌고 또 유가족들은 어떻게 잘 아는 사람을 모른다고 하냐 그렇게 또 항의하기도 하고 그게 대선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쨌든 뭐 시간은 흐르고 또 이재명 당대표는 당대표와 관계없이 이제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마 이제 이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의혹 사건을 대한민국의 검찰이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문제는 많은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일 겁니다. 예를 들면 4.15 총선이나 공직선거의 선거 사기 문제와 함께 또 다른 두 개의 큰 축이 또 하나의 축이 바로 지금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비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명정대하게 대한민국의 검찰이 밝혀낼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평가이기도 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국민들은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에서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제3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고 이런 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보통 시민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일보는 또 이렇습니다. 전쟁입니다. 이재명 폰 포착 이재명 6.1 소환 통보의 민주당 발칵 뒤집이다. 제1야당 대표 6.1 출석 요구 대장동 개폐경동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재명 소환 통보의 한동훈 검찰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이제 지금 여당의 가장 그런 표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수사에 관여하거나 그렇게는 전혀 안 할 겁니다. 너무나 지금 미묘한 그런 시점이고 또 검찰 내부에서도 민주당 사람들이 심어놓은 그런 인사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 똑똑한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오로지 검찰의 그런 수사팀들이 공명정대하게 수사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고 또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그런 비리 사실이 의혹을 넘어가지고 이제 만일 사실로 판명이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명대를 이렇게 던지려고 하더라도 신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체제 하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관여하는 일도 저는 아주 희박할 것으로 그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고 대통령도 신임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개입하거나 이런 것을 잘 못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역학관계라는 거가. 그래서 아마 인사 가운데 가장 잘한 인사 가운데 하나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도 직장생활을 해보셨지만 직장생활에서 토업이 되면은 후전일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토업이 피를 묻혀야 되지 않습니까 손에. 손에 피를 묻히는 일들을 누군가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심전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신임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그렇게 격렬하게 지금의 야당 더불어민주당 측이 반대한 겁니다. 그 사람들도 뭐 똑똑할 거 아닙니까. 정치판에서 10년 20년 30년 굴러다니다 보면은 특별한 촉을 갖고 있을 거라고요. 한동훈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아마 봤을 겁니다. 왜 저 친구는 난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이게 문제였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걱정이 바로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혐의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냥 자기 편들이 이러면 검찰을 장악하고 있을 때야 그냥 덮을 수 있지만 그게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혐의가 드러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동네 사람들은 자기들이 익숙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대통령을 압박하거나 한동훈이를 압박하게 되면은 그걸 멈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모르겠지만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방탄을 1탄 2탄 3탄 4탄 이렇게 만들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비리 문제를 그렇게 덮기가 저는 쉽지 않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그게 왜 쉽지 않느냐. 한동훈이라는 인물하고 그리고 현재 검찰 조직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역사의 물줄기라는 것은 가끔 가다 보면은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거든요. 이번 정권에서 역사의 물줄기는 오히려 윤석열이라는 사람보다도 한동훈이라는 건 젊은 법무부 장관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동훈 씨의 나이로 보게 되면은 50대 초반이지 않습니까. 50대 초반이죠. 여러분 한번 구글 검색해 보셔가지고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인간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없지만 한 인간의 일생을 통해서 가장 역동적으로 자신의 뜻을 구현해 갈 수 있는 그리고 자신 만만해하는 그런 시기가 50대 초중반이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예외도 있겠지만 벌써 60주를 넘어서가게 되면은 적당히 타협하고 앞뒤를 많이 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누울 자리를 먼저 생각을 많이 하죠.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런 점에서 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연령면에서나 그동안 캐릭터나 발언이나 이런 것을 보면 대개 사람의 근본 구조 같은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윗사람이 되면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나는 봐주고 싶은데 저 친구 때문에 봐줄 수가 없다. 이게 땡이거든요. 여러분 회사생활 하시면 그런 경우 많죠. 나는 저 사람을 봐주고 싶은데 저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하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윗사람이 되면 그렇게 악역을 담당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보좌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그렇게 인상적인 부분이 기억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사람들을 많이 썼는데 그중에 백미 절정이라고 이렇게 여긴다면 그것은 바로 한동훈을 뭡니까. 전진 배치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참 삼성전자라고 했던 그런 회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 이름 삼성전자를 만드는데 선대인 호암 이병철 회장도 정말 귀한 일을 하셨지만 그것을 여러분 1995년도 플랑크플루트 선언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회사를 크게 키우는데 결정적으로 귀한 인물이 바로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지 않습니까. 부작용도 물론 있었겠지만 이건희 회장 이름 주변에는 비서실이 엄청나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죠. 특히 재무통들이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이 학수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죠. 구전일을 다 했지 않습니까. 채한그룹이 넘어갈 때도 회장은 뭐 약속을 했지만 도와주기로 밑에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걸 어떻게 할 겁니까. 회장은 조카를 만나서 내가 좀 도와주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어린 조카들이 와가지고 지금 회사가 넘어가게 됐으니까 삼촌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 50세네요. 73년생. 진짜 좋은 시기입니다. 피가 막 끓을 때네요. 우리가 그 시절을 건너왔기 때문에 대개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그 다음에 내려앉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50대 초반은 진짜 대단한 시기죠. 똑바로 생각이 바뀐 사람 같으면 정의감도 있고 이런 사람 같으면 정의를 위해서 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연배가 그 연배가 여러분 50 초반입니다. 저는 연령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평균적인 의미의 사람이 그 연령에 맞춰서 행동하거든요. 그 50대 초반은 전투력을 최고도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연배입니다. 벌써 60대 초반만 이름 하더라도 약간 뭐죠 맛이 가지 않습니까. 맛이 간다는 것은 뭐 사람이 맛이 간다는 게 아니고 의욕이 맛이 간다는 겁니다. 정의감을 위해서보다도 내가 퇴임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거죠.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한동훈 씨가 헌역할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보시 한 분이 윤이 이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괴배는 뭔 소리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덮을 수 있죠. 야당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든 국정협조를 얻으려면 좋은 게 좋은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덮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4.15 총선에 대한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 입에 거론하지 않는 이유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제가 볼 때는 계산이 있기 때문에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세상 순수하게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올해 나이가 62이고 한국 나이를 63이지 않습니까.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특수통 출신의 검찰이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눈치가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정치판에 딱 들어가 보니까 대통령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뭐 이런 계산을 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래도 다행입니다. 희망이 좀 있으니까.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 지금 비리를 직접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소환 통보 정치보복 전쟁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같은 것이 크게 걸리겠죠. 공직 선거 기간 중에 그게 굉장히 다른 사건들은 많이 이렇게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것은 확실하게 뭐죠. 판례 같은 게 축적이 돼 있으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면서 전국이 요동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백형동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9월 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9월 6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소환 통보를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큰 사건은 제쳐두고 복잡하니까 백형동 비리 의혹 대장동 비리 의혹을 그냥 두고 선거 기간 중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야기죠. 그게 크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서 이재명 후보가 아주 혼이 크게 났지 않습니까. 그때 또 여러분 뭐가 등장하게 됩니까. 그때 권순일의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이 등장하잖아요. 권순일의 영향력 때문에 TV에 나와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그게 무죄 판결이 된 거 아닙니까. 호요의 사체도 대법관이 현직 대법관이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쌓이는 것 자체가 지난달 8월 28일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지 불과 나흘 만이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면서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수사를 제대로 받으라고 맞받아쳤다. 검찰은 우선 지난해 10월 20일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지사 자격으로 출석해서 백형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이다. 선거법으로 걸 수 있다는 거네요. 본 사건 말고. 검찰이 문제 삼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부터 2016년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백형동 아파트 부지에 용도 변경을 해줬다고 말한 대목이다. 당시 국민의힘은 성남시가 용도 변경에 선을 걷다가 돌려 입장을 바꾼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이재명 대표를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7월 26일 이재명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실관계 확인이 끝났다는 이야기죠. 기소의견으로 경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12월 방송 인터뷰에 한참 대선 중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문기 정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일처장에 대해서 성남시장 재직대는 몰랐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그간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관련 발언은 서울중앙지검이 백정동 관련 발언 수원지검 성남집청이 수사해왔다. 검찰은 조만간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는 대로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집청수사팀의 합동조사를 벌릴 계획이다. 이제 야당은 협박을 하겠죠. 우리가 국정운영에 원활한 국정운영에 절대로 협조할 수 없다. 우리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억박 치르고 그렇게 하겠죠. 이런 문제를 딱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석대로 정공법으로 이 난국을 헤쳐나가면 국민들한테 박수를 받을 것이고 전혀 그럴 가능성은 좀 낮게 봅니다마는 그러나 또 사람들 일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게 무슨 또 외압이라면 외압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행사해가지고 거지부지하게 이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면 또 욕을 바가지로 묶겠죠. 지금 4.15 총선 덮는 거와 마찬가지로 거짓이 흐르는 강물처럼 그냥 온 한국 사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거짓과 참말이라는 것이 혼재돼가지고 오히려 거짓말을 떠드는 사람이 훨씬 더 뻔뻔하고 당당하고 그렇게 돼가는 사회니까 참 제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은 살아가면서 참 조금 어렵죠. 힘들죠. 왜? 저게 뻔한 거짓말이고 저게 뻔한 사기인데 그거를 그냥 참말처럼 그렇게 꾸미고 참말처럼 그렇게 떠들고 다니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준석을 보는 생각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참말처럼 여러분들 구워 삶아가지고 그렇게 마구 여러분들을 내던지고 다니니까 이 나라는 법도 없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새파란 젊은 친구가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니까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